내 아이를 위한 엄마 아빠의 육아상식 오늘은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 강력 추천하는 우리집 슈퍼푸드를 소개합니다. 그 첫번째 기운 쑥쑥 버섯 버섯은 기운을 돋우고 식욕을 증진시켜 위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단백질, 비타민 D와 B가 풍부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멸치와 같은 칼슘 식품과 함께 볶음밥을 조리해주면 최고! 이유식에는 표고버섯 가루를 사용하면 좋아요.